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도 우리 쥐텍 노트북처럼 튼튼하게 오래 좀 많이 가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부터 한번 싹 정리하고 가야 되겠죠? 네, 지난 한 주가 올해 들어와서 굉장히 오래된 것 같죠? 아따, 뭐. 그런데 한 주 지난 겁니다. 앞으로 51주 남은가요? 네, 한 주 지나왔는데 꽤 오래된 것, 체감적으로 오래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단 지난 시장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FMC 의사로 충격이 있었고요. 금리 인상 시작 후에 일정 시점에 대차 도입을 축소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의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올랐고요. 딸래너스가 올랐고 우리 원화가 오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미국 시장에도 전반적으로 성장주 쪽으로 매도가 나오면서 나스닥이 4.5% 하락을 했고요. 다우는 0.29% 하락을 했어요. 나스닥 많이 빠졌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극단적으로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성장주의 매도가 나왔었고 상대적으로 다우 0.29% 하락했다는 것은 다른 쪽으로는 매도가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S&P 500은 1.87% 하락한 것은 테슬라 역량인 것이죠. 그런 역량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보시면 나스닥이 6주 동안 격주로 3% 상승, 3% 하락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계속 하락한 게 아니고요. 3% 상승, 3% 하락, 3% 상승, 3% 하락. 주간 3%씩 움직인다는 건 변동성이 꽤 큰 거죠. 그렇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다시 보면 이렇게 나스닥이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성장주의 등락이 심했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시는 지금 금리 인상과 대차도료축소를 반영하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 실업률 고용지표하고 실업률이 나왔는데요. 이거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업률이 3.9% 나왔고 비농업 신규 고용은 19만 9천 명으로 시장 컨셉보다 상당히 아래에 좀 나왔고요. 이번 주에 CPI가 발표되는데 약 7.1% 시장 컨셉이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것만 보면 긴축을 해야죠. 7.1%면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맨날 숫자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청난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고민일 것이고 그래서 긴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이 받아들이고 시장의 것을 반영하면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정유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국제수익률이 상승을 하면서 은행주가 강세를 보이고 낱다게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하고 거의 유사하게 움직였죠. 코스피가 0.7% 하락했어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았잖아요. 타우하고 비슷해요. 0.7% 정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타가 3.75%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랑 비슷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따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개인들이 지난 연말에 팔았던 주식을 다시 사들이면서 1조 9천억 정도 매수를 하는 모양이었고요. 기관들은 금융투자가 그동안에 매수했던 것을 다시 매도하면서 3조 7천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금융투자가 3조 2천억 매도를 했고요. 코스타기에 주로 매도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좀 특징이고요. 외국인들이 지난 한 주 동안 1조 8천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 자동차와 그리고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는데요. 외국인들이 매수한 부분이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연초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매수를 하는 것인지 롱쇼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인지 아니면 반도체 섹터나 자동차 섹터를 올해의 전망을 보고 들어온 것인지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환율이라든지 글로벌 지표들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섹터에서 한다면 그쪽으로 봐야겠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연초에 사고 있기 때문에 이 진위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 지났다고 말씀드렸는데 개인들이 매수를 했고 금융투자 매도를 했고 외국인들의 반도체를 매수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국제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다스닥과 빅테크의 약세를 보였고요. 우리나라 환율이 1,205원까지 올랐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하고 프로그램 매물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어쨌든 환율이 이렇게 크게 올랐잖아요. 1,200원 넘어가는 상황인데 코스피로만 놓고 보면 그냥 약보합 정도에 그냥 들었군요. 네. 아주 크게 이런 게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샀다는 얘기고. 네. 맞습니다. 환율이 1,205원까지 올랐으면 우리 시장이 지난번에 1,200원 갔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2,822포인트까지 적었었어요. 이번에 그것보다 더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잘 버텼다는 건데 잘 버텨서 좋을 것인가. 그런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연초라서 그래요. 이벤트 연초라서. 이 연초가 아니고 중간이면 야, 이거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라고 보는 건데 연초 매수로 인해서 시장이 버튼 게 만약에 있다면 시간이 흘러가면서도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은 굉장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금요일 날 반등을 좀 줬어요. 그래서 낙폭이 축소되었고요. 그동안에 급락했던 종목들이 금요일 날 반등을 줬는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요. 금요일 날 소위 성장주라고 얘기하거나 IT나 이런 쪽의 종목들이 그동안에 좀 약했었거든요. 그런데 금요일 날 일제히 반등을 줬거든요. 이때 반등했을 때 세게 반등하는 애들이 나중에도 더 갈 애들입니다. 금요일 날 세게 반등하는 것들이 나중에 더 많이 고점을 찍고 다시 갈 종목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한 주 동안은 아까 수삼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조선 기자재 철강 건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 주요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하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생각해 보면 약간 머리 아픕니다. 사실은. 일단 수급상에 우리 시장의 역량을 주는 부분은 10일부터 13일까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오타는 죄송하고요. 이게 섹터와 수급에 역량을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 만기일에는 동시 만기든지 아니면 옵션 만기일이든지 이런 만기일에는 파산 상품 연계된 수급으로 역량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크로 역량을 주는 이벤트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상의 변화가 우리 시장에 더 역량을 많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빨간 거치로 표시한 11일 날 파월 연준 의장 의회 청문회 이 부분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테이퍼링은 시작에 반영이 됐죠. 됐다고 보여줬습니다. 테이퍼링은요. 금리 인상은 반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3월에 곧바로 하지 않겠냐. 테이퍼링 끝나고 나서 거기까지도 반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양적 긴축이잖아요. 지금 아주 강한 매파적 발언은 3월에 금리 인상, 첫 금리 인상 하면서 양적 긴축 바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양적 긴축이 시작이 되면 시장이 분명히 변동성을, 하락변동성을 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2018년도에 금리 인상을 2017년도에도 했어요. 그러나 시장은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전략가들이 또는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금리 인상이 시장이 악재가 아니다. 금리 인상 하는 구간에 시장이 올랐다.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양적 긴축을 하는 2018년에는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이 다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시장도 하라고 그랬고. 그래서 양적 긴축은 시장이 분명한 악재로 작용을 할 테니. 양적 긴축을 할 때가 악재예요? 아니면 양적 긴축 한다고 얘기할 때가 악재예요? 한다고 얘기할 선 반영할 때는 그것이 변동성만 주지 제자리를 다 갔죠. 시장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왔습니다. 제자리를 다시 갔습니다. 변동성만 줬지. 그런데 실제로 양적 긴축을 하는 동안에 시장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양적 긴축을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건데 그것이 이번 파월이 의회 청문회 때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이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일 날 연준베이북과 그리고 CPI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7.1% 정도 예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역시도 지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7.1%라는 게 시장 컨센터스가 이미 지난주에 나왔다는 얘기는 시장이 그것을 반영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CPI가 그만큼 나오고 곱게 나오고 그래서 긴축을 빨리 할 것이라고 반영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성장주가 하락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7.1%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이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앞으로 더 올라갈 거냐. 아니면 둔화가 되면 언제 정도의 둔화가 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작년에 CPI가 고공권으로 급상승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파월 의장이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 옐런 장군도 공이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 2022년 상반기에 지나서 하반기 돼서야 둔화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시장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게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고 코멘트가 어떻게 나오니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 의장이 의회 청문회와 CPI가 나오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연준의 인사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14일 날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립니다. 이번 금리 이상은 100%로 보는 건 아니더라고요. 작년에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했잖아요. 그건 우리나라는 먼저 긴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 이상은 두 번이나 했습니다. 지금 1%인데요. 이번에는 오미크론 영향도 있고 해서 또 다음 달에 금통위가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 좀 눈치 보고 있다가 해도 되지 않겠냐 라는 의견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금통위 우리나라에서 먼저 긴축을 계속하는 부분이 나오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장이 영향을 좀 분명히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주요 이벤트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 위쪽보다는 아래쪽에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이벤트들이에요. 그래서 우려의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그도 시장이 상당 부분 이걸 반영하면서 왔잖아요. 지난 한 주 동안에요. 그런데 이번에 파울 의장이나 아니면 연준 인사들이나 아니면 금통위에서 한국은행 총장이나 이렇게 나와서 코멘트가 오미크론 얘기를 하거나 경기 둔화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서 그 시기에 대해서 조절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면 시장은 오히려 그것을 이제 단기적으로나마 좀 저점을 형성하고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떤 코멘트가 나오느냐가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시장이 위쪽으로 갈 거냐 아래쪽으로 갈 거냐 보면 상당 부분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방향 제시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번 주는요. 사실 시장의 지표나 이런 것들이 방향 제시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도 똑같이 어떤 방향을 제시하면서 투자하기보다는 관망하면서 시장에 순응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순응의 시장이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번 주에 확 무너져서 또 2,900포인트 무너져서 지난번에 2,822포인트 아래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또 걱정도 여러분 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래로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지난주에 국채 수익률하고 환율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런데 고점 찍고 아래로 다소 안정화됐어요. 환율이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달러 대비 1,205원까지 갔다 1,197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국채 수익률도 고점을 찍고 지금 살짝 아래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어떤 지표가 갑자기 급격하게 오르거나 급격하게 떨어질 때 시장에 변동성을 굉장히 많이 주는데 그런데 지난주에 고점을 찍고 급격하게 올르다가 다소 안정화되는 시장이 됐기 때문에 시장은 그것을 반영하면서 변동성을 주다가 이것이 조금 안정화되면 시장 자체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래쪽도 제한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락박스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등락박스의 변동폭이 제한적으로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좀 보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파월 청문회와 국채 수익률의 흐름을 관망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는요. 지난주에는 극단적으로 성장주가 하락을 하고 경기 관련 주가 상승을 했잖아요. 이것이 이제 이번 주에도 그 수급이 이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이번 주에 우리가 해야 될 시장 대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뉴스 몇 가지하고 시황과 연관된 뉴스 몇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4분기 잠정실적 발표했잖아요. 이제 4분기 매출 76조 영업이익 13조 8천억 나왔는데요. 안 좋게 나왔어요. 1회성 비용 때문에 4분기는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온기는 2021년 연간은 좋게 나왔잖아요. 매출이 17% 올랐고 저기 죄송합니다. 21년입니다. 영업이익은 43% 증가했다고 발표했잖아요. 제가 이걸 다시 뉴스를 가져오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삼성전자의 4분기 이익이 1회성 비용으로 인해서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금요일날 이 발표를 한 삼성전자가 올랐죠. 그건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의 주가 위치가 이것으로 인해서 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투자 입장에서 실제적으로 볼 때 오른 게 없어요. 그 과정 속에서 최근 들어서 반도체 쪽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만약에 삼성전자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의 실적이 좋다고 하면서 올랐다. 그랬으면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 첫 번째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1회성 비용 때문에 4분기는 어닝미스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이게 삼성전자니까 이런 거지. 수급이 있기 때문에 시황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삼성전자의 영향을 크게 안 받은 거지. 개별 종목이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1회성 비용이니까 회사의 전체적인 매출도 늘고 다른 문제는 없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시장은. 시장은 정말 바보같이 1회성 비용이니까 어떻든 어닝미스다 그러면 막 때려버리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실적 발표쯤 되면 한 번쯤은 체크를 좀 해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CES가 가장 큰 시장의 뉴스였고요. 이번 주에는 섹터로 보는 뉴스에서는 가장 큰 뉴스였고요. 이번 주에는 제이포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시작이 됩니다. 국내 바이오 업체가 30개 상자가 지금 참가를 한다고 그러고요. 여기도 코멘트를 잠깐 드리면요. 실제로 시작 파이프라인이 인정을 받아서 라이센스 아웃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날 발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만약에 빠진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올랐다가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 이벤트로 인해서 올라온 바이오 종목들은 이번 주에 매물을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종목이 지금 어느 정도에 있는지 위치에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런 이벤트로 인해서 그냥 덩달아서 올라왔는데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비트 두나무라는 회사에서 업비트라는 거래소를 갖고 있죠. 업비트가 하이브와 연계해서 미국의 NFT 거래소 설립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 자체를 말씀드리고자 이걸 가져온 건 아니고요. 규제와 메타버스 연계와 그리고 소비자 저항 이런 이슈로 인해서 등락을 지속하고 있다. 이쪽에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중간에 소비자 저항 부분을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NFT가 의외로 소비자 저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이브에 BTS의 매니아들 있지 않습니까? BTS의 매니아들의 팬층이 BTS를 이용한 상품을 가지고 자꾸 상업화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만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도 규제이지만 소비자 저항이 있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연관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투자 아이디어 마저 좀 할까요? 네. 전체적인 시황 측면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전미경제학회가 열렸습니다. 내용은 뻔한 내용이지만 의미는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에 완화자 재정 정책을 사용했는데 그것이 경기 부양을 하지 못하고 부채를 증가시키고 자산가격을 상승시키고 인플레만 유발시켰다. 결국은 연준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를 방어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올해 상반기 금융 규축으로 인해서 S&P 500 기준으로 약 10% 수준의 하락 우려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준의 대처도협회 축소는 미경업 정책이다. 2018년도에 미세적으로 한 적이 있었어요. 하다가 말았죠. 그다음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8조 달러에 가까운 연준의 대처도협회를 어떻게 축소할 거냐. 이거 급격하게 축소하다가는 시장과 그리고 경기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는 요청도 거기에 같이 나왔어요. 이 요소를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는 분명히 맞지만 이렇게 정책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들을 지금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다른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은 우리 김 프로님은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회사체가 3연물 회사체가 AA-가. AA- 굉장히 안정적인. 3연물이 2.5%를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넘겠죠. 2.5% 넘으면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하겠습니까?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금 회사체가 당연히 더 높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체가 금리가 높잖아요. 그래서 회사체 마이너스 국고체를 신용 스프레드라고 그러는데 이게 축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여기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기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점차로 시장에서는 시장의 자금은 유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연초에 올해 좋지 않은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뉴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초라서 새로 나온 건 아니고 우리 작년 연말부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하나하나 구체화되고 있다는 부분하고요. 구체화되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뉴스 나오면 보험주 같은 거 사면 되죠. 그렇죠. 회사체금이 오르다. 그리고 12월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가 됐는데 이거 지난 제가 11월 고용보고서 나올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비농업 고용자 수가 19만 9천 명이에요. 완전 쇼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업률은 3.9%입니다. 경제활동이 줄어서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 이런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비농업 고용자 수는 고용주 대상으로 집계를 하다 보니 비농업 고용 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구인난. 네. 구인난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업률은 가계를 대상으로 집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가계에 대해서 이렇게 집계를 하다 보니 이거는 고용주 없는 직업 또는 구직 포기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내는 거냐면요. 그 밑에 시간당 임금도 제가 써놨는데 시간당 임금이 전월 대비 0.6% 상승해서 전연비 4.7% 상승했대요. 그러면 보시면 기업들은 구인단이고 그리고 개인들은 실업 포기하고 시간당 임금은 계속 오르고 이래서 이게 인플레를 가속화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은 비농업 고용자 수가 안 늘고 계속해서 쇼크만 하고 있는데 별거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업률 때문에. 실업률이 3.9%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늘지 않는 경우에는 인플레 가속화되면서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향후에 이 실업률보다 비농업 고용자 수의 증가폭 이 부분을 훨씬 더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되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게 지금 말들이 많기 때문에 왜 이런 것인가 그리고 뭘 걱정하는가에 대해서만 여러분께 그냥 말씀을 참고로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S202 주간이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기술주들 동향 지난주에 쭉 말씀드린 건데 한 번만 다시 한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CS는 누가 좀 주인공이었어요? 보통 할 때마다 올해는 누구나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쏘니 아니에요? 쏘니? 쏘니 벤츠. 쏘니 벤츠. 네. 이런 데들이. 포드 자동차. 벤츠 1000km에다 쏘니 전기차. 뭐 이런 거 아닌가. 완성차 메이커들 있잖아요. 완성차 메이커들이 주도였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 보다시피 현대차가 있었고요. 메타팩토리나 아니면 로보틱스 요인이 됐었고요. 쏘니 모빌리티가 있었고요. 그리고 포드는 신고가 났어요. 주가가요. 전기차 양산 체제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벤츠는 1000km 주행한다는 것이라고 한 번에 말씀 주셨더라고요. 이걸 쭉 보시면 완성차 메이커들이 주도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딱 짚어주셨는데요. 제가 왜 이걸 다시 한 번 보여드리냐면 그 밑에 SK 하이닉스 있고 삼성전자 있고 애플 있고 그렇잖아요. 보시면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기술 이게 올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애플은 자율주행 전기차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걸 쭉 보면 올해 자율주행 전기차 자율주행이나 로봇 얘네들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CS는 일반적으로 그냥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올해의 기술 동향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계속해서 완성차 메이커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어떤 기술이 들어가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겠구나. 그렇게 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이 한 주에 내용을 딱 정리해보면. 그래서 이걸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올해 어떤 섹터에서 내가 투자할까라는 것을 성장주의할 수도 있고 가치주의할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전반적으로 올해 가장 핫하게 이슈가 될 게 어떠냐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자율주행 전기차에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CES 마감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CES. 유성차 업체 일종의 반격 같은 거를 이번 해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야 된다. 그게 구체적으로 기술이 확실이냐 제품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체의 1, 2% 정도밖에 전기차가 안 될 때랑 5, 10% 이렇게 될 때가 전혀 다르겠죠. 월요일 아침 한 주의 시작을 알리면서 우리 박병찬 부장과 함께 이번 주 월요일을 함께 해봤고요. 내일부터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순호 기자가 딱 저기 밖에 있는데 오스템 임플란트. 지금 뭐 이를 막 갈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박병찬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염승환입니다. 미스터마켓 2021의 경제 전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저와 함께 해준 훌륭한 네 분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힘을 합쳐서 미스터마켓 2021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장이 되겠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메타버스, NFT 등 저희가 준비한 기업들을 함께 공부하시고 그 기회를 잡아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